처음에는 뭐든지 인간은 다 그래 처음에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영보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한테 또 신기 또 신감을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독 그런 손님들의 선생님이 많다고요? 많아요 주로 오셔서 어떤 걸 여쭤보던가요? 그냥 이분들은 이제 신기 신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기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띠상으로 봐도 다 띠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다 센 띠예요 거기에서 이제 월로 따지고 뭐 일로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약하고 아니면 신의 가물이 더 세고 이런 쪽은 있지만 신의 주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처음부터 또 어떻게 일반인이 본다고 하면 살기가 느껴지고 눈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눈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아요 아 실제로 봤어요? 네네 그러면은 이런 좀 신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좀 특징들이 있나요? 그냥 사람을 보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혼자서? 점을 봐요 이럴 것이다 무엇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좀 신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좀 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지 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일단은 느껴야 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내가 일단 느껴야 이 길도 가는 거지 무조건 신기 꿈으로 선봉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신길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는 뭐든지 인간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또 의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을 쉽게 접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 가물로 신의 제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신을 받고 접느냐 마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을 해서 또 제가 가라라고 한들 본인이 아니고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조금 신기 신강을 관련한 고민이 있다 이런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봐도 되는 걸까요? 그렇죠 저랑 이제 상담을 일대일로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은 제 법당에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실 거예요 이 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을 접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서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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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